언제나 우리의 삶이 우리의 뜻대로 되어지는 것 같고 나의 계획으로 이루어지는 것 같지만 우리의 삶은 언제나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하나님께서 이끄심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위대한 사도였던 바울은 로마서에서 자신을 소개할 때에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받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택정받았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따로 구별하여 그 자리를 두셨다라는 것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그렇게 날마다 붙드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의 손길로 함께 해주시는 것을 신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예수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말씀의 제목이 시작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에 보게 되어지면 사도 바울이 그의 두 번째 전도 여행 가운데 만났던 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지요 거기서 보면 14절에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세곡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한지라 하신지라라는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 그대로 주께서 그 마음을 여시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었고 또한 우리가 복음을 들고 나아갈 때에 우리가 만나는 모든 영혼들에게 이 마음이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주일 예배를 통하여서 마음을 디자인하라라는 그 실천 샤인 액츠 실천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는 줄 압니다 여러분들 이 상황 속에서 한 주간을 보내면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지키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참 많지요 우리의 하나님의 일을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하며 살아가기보다 때로는 내 마음의 요구에 따라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있어요 그래서 청결하게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보호하고 우리의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해주신 우리의 마음을 채움으로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걸음을 걸어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난 화요일에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전도를 하는 우리의 마음 예수님의 눈으로 보는 마음 예수님의 극률하심을 아는 마음 함께 나눴는데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함께 복음을 전하는 누군가 만나게 해주시는 그 누군가 그 마음, 그 마음을 열어주시기를 함께 사모하며 나아갈 수 있는 이 시간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빌립이 함께 읽은 사도행전 16장은 사도 바울이 그의 두 번째 전도 여행 가운데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사도 바울은 다메색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그의 인생 가운데 주님 누구시니까? 라는 질문을 해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사도행전 9장을 읽어보시면 주님 누구시니까? 나는 네가 나를 핍박하는 예수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또 뭐라고 고백하냐면 그럼 주님 제가 이제 무엇을 하이리까? 라고 물어봐요 주님을 만난 그에게 하나님께서는 귀한 사명을 주셨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셨어요 이방인을 위한 택한 나의 그릇으로 너를 사용하겠노라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순종하여서 그 은혜의 복음을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그의 생을 다하여서 그런 주의 복음을 전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사도행전을 쭉 보게 되어지면 그의 전도의 여행이 시작되어져요 오늘 함께 읽은 이 본문이 있는 이 사도행전 16장 본문이 있는 이 내용은 사도 바울이 두 번째 전도 여행 가운데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사도행전 15장 40절부터 사도행전 18장 22절까지 약 3년 동안 사도 바울이 두 번째 선교 여행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되어집니다 사도 바울이 저기 보면 수리아 안디옥이라는 지역에서 출발을 하게 되어져요 그러면서 이 더베라는 지역을 지나고 그리고 또한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때 첫 번째 전도 여행을 했었던 그곳 아시아 지역에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고자 사도 바울은 그의 걸음을 옮겨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을 보게 되어지면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어떤 장면이 나오냐면 사도행전 16장 6절 7절에 우리 보이시면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성령이 시작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야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야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 하시는지라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주신 복음의 열망에 사로잡혀서 그가 계획하고 뜻한 아시아 지역으로 나아가서 그의 복음을 전하고자 한 걸음 한 걸음 옮겨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무시야 앞에 이르되 무시야라고 하는 그 지역에 여러분들 보이실 거예요 흑해 밑에 지중해 그 옆으로 무시야라고 하는 그 지역이 있습니다 그 무시야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 옆에 동쪽으로 보면 비두니아 반도가 있어요 비두니아 그쪽으로 가려고 이렇게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뭐라고 기록되어져 있냐면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 하시는 이라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 하시는 이라 사도 바울이 뜻한 계획이 있었지만 전도 계획이 있었고 전도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고 그래서 그 걸음을 옮겨갔지만 그 전도의 주체가 되는 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그 선교의 주체가 되는 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인생의 주체가 되시는 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이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오늘 하루 무엇을 계획하실지라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들의 걸음들을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신뢰하며 나아가는 거죠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도 마찬가지 여러분이 계획한 것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이 원하셨던 것이 있으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은 이유가 분명히 있는 줄 믿습니다 그때 하나님 주님께서 하셨군요 주님이시군요 그래서 더 잘 될 거군요 당연합니다 하나님 고백하며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또한 기대하며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길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전도도 마찬가지였어요 사도 바울은 그랬어요 그래서 전도가 주체가 되신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이 계획한 아시아 지역이 아닌 그의 걸음을 옮기셨어요 그러면서 함께 환상을 통하여서 주님이 말씀하시죠 우리 사도행전 16장 9절 10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니아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니아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니아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하밀어라 아멘 사도 바울은요 하나님께서 옮기시는 그 전도의 계획을 이해하지 않았어요 이해한 것이 아니라 인정하였어요 무슨 의미냐면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을 내 뜻과 내 계획에 동의가 안 될지라도 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인정했다라는 것이죠 전도의 그 손길 가운데 전도의 그 복음의 전도의 현장 가운데에도 아니 우리의 삶 가운데 신앙의 여정 가운데에도 때로는 하나님께서 이해하지 못할 길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실 때 있으시잖아요 있으시죠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있으실 거예요 그때 이 말씀을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하밀어라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시는 거군요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이렇게 바꾸시는군요 하나님의 방법은 이 방법이군요 인정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그 큰 그림 어떤 큰 그림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아시아가 아닌 유럽 쪽으로 그의 복음의 길을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로마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복음이 더욱더 확장되어질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위한 하나님 그분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걸음의 순정의 걸음이 되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전도할 때에도 주님의 일을 할 때에도 주님의 사역을 할 때에도 아니 여러분들이 신앙의 여정을 걸어가는 이 순간에도 오늘 하루 가운데에도 하나님 그분을 인정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참 우리는 알지만 인정이 안 될 때가 있잖아요 왜 지금 이 타이밍에 이렇게 하시죠? 왜 이 타이밍에 저 사람의 마음을 확 열어주지 않으셔서 관계가 어렵게 하시죠? 이럴 때 있으시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 모든 것이 하나님 그분의 손길에 있음을 신뢰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바오는 그렇게 인정했어요 아 하나님 그렇군요 하나님의 뜻이 저 아시아 지역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은 또 다른 계획이 있으시군요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하미로라 그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 걸음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도바오는 그의 걸음을 옮겨서 간 곳이 이제 아까 보시게 되면 드로아에서 이제 배를 타고 지나가야 돼요 배를 타고 이 지도를 보게 되어지면 무시야 옆에 보면 드로아라고 하는 작은 지역이 있습니다 거기서 작은 섬들을 지나서 이제 함께 또 나아가는 여정이에요 배를 타고 그 섬들을 지나갑니다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서 사모드레게라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리뽀에 이르니 그러면서 빌리뽀에 대한 지역에 설명이 있어요 빌리뽀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여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위를 유하다가 하나님께서 그의 걸음을 옮기신 이유를 아까도 우린 알 수 없지만 사도바울은 알 수 없었지만 하나님의 복음을 위한 큰 그림 하나님의 큰 계획 바로 로마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복음이 더욱더 확장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신 걸음 아니었을까요 그래서 빌리뽀에 이르니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여 큰 로마의 속주 중에 하나였죠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위를 유하다가 13절에 보면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사도바울이 빌리뽀에 도착했습니다 빌리뽀에 도착하여서 그곳에서 수위를 유하였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안식일이 되었어요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회당에 모여서 하나님께 말씀을 나누고 하지요 근데 안식일에 이제 회당을 찾아도 회당이 없었나 봐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라고 해요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이때 당시 여기 쓰였던 기도할 곳이라는 기도할 곳이라는 그 의미는 회당이 없는 경우에 회당은 유대인의 남자 10명 이상 모여야 이제 회당이 지어지고 그곳에서 모임을 갖게 되어지는데 10명 정도가 없었나 봐요 그래서 기도할 그냥 처소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이제 기도할 곳을 찾아서 이제 야외 강가나 바닷가 근처에 마련되어져 있는 기도 장소인데 이곳에 이제 유대인들이나 하나님을 경애하는 이방인들이 안식일에 정기적으로 모여서 기도하고 있던 장소였어요 사도바울이 이제 계속해서 그곳을 찾았겠죠 왜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려고 또한 그는 기도하려고 찾았던 것 같습니다 제가 함께 말씀을 보면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예수의 영이 무시하에서 사도바울에게 나타나 그곳 말고 허락하지 않으시는 그것을 어떻게 그가 알았을까요? 그는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알았었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며 나아갔었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그의 심령 가운데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음도 깨달았던 거겠죠 사도바울은 곳곳에서 복음 전도의 열망에 사로잡혀서 뜨거운 전도자였지만 뜨거운 전도자이기 이전에 또한 그는 기도의 사람이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곳을 찾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곳에서 기도하러 함께 그 장소를 찾아서 함께 그 걸음들을 옮겨 나갔어요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가 함께 우리 부목사님을 통해서 말씀을 나눌 때에 계속해서 우리가 무엇을 심어야 된다고요? 기도로 심어야 된다고 사랑과 섬김으로 심어야 될 것들을 나누게 되어지죠 근데 저는 가장 중요한 것이 기도라고 생각해요 기도 우리가 우리의 열심으로 다 할 수 있어요 우리의 마음을 열 수 있는 많은 방법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그분이 일하시지 않으시면 그 어떤 것도 이루어지지 않은 것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그러기 때문에 기도는 가장 중요한 우리가 심어야 될 것이죠 여러분들 새벽마다 기도로 심고 계시죠?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반드시 응답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새롭고 놀라운 일들 허락하여 주십니다 그러기 때문에 모든 전도자 전도자뿐만 아니죠 우리의 모든 신앙의 여정 가운데 심겨진 기도는 반드시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제가 지난번 선교회 그 보고들을 함께 나누면서 마지막 보고팀이 라오스였잖아요 라오스 땅까지 도착하자마자 팀장님께서 선교 보고하실 때 정말 성령님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신다는 것을 함께 나눠주셨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매일 저녁마다 모여서 기도했거든요 때되면 모이셔서 6층에서 기도했어요 그 심겨진 기도가 그곳에서 역사를 이루게 되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일하면 우리가 일할 뿐이지만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 그분께서 일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로 나아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기도의 사람 E.M. 바운즈는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기도가 하나님의 도우심이 임하는 통로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임하는 통로인 이 기도 오늘도 여러분들께서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알 수 없는 그때와 그 시기와 그 방법은 알 수 없지만 우리의 심겨진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도우십니다 활란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겠고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주님 약속하여 주셨어요 너는 내게 부르치지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들을 내게 보이리라 라고 말씀하여 주셨어요 왜냐하면 이를 지으시는 여우와 그것을 성취하시는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는 거죠 전도를 위해서도 우리의 믿음의 여정을 위해서도 이 하루의 삶을 위해서도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바울은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갔어요 기도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렇게 기도로 시작되어진 이 빌리포 전도의 시작을 보게 되어지면 그곳에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14절에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많은 사람을 만났지만 그 중에서 특별한 한 여인과의 만남이 이루어지죠 우리 14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두아디라 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다가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시는 만남들이 있어요 정말 특별한 만남들이에요 수많은 사람들 중에 우리가 이렇게 만나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함께 주 안에서의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것은 정말 놀라운 특권입니다 사도바울이 빌리포에서 말씀을 나눌 때에 아까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기도하는 그 장소에 그 강둑에 이 루디아 외에도 여러 다른 여자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곳에 있었던 이 루디아의 표현을 어떻게 하고 있냐면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고 말해요 그리고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 그냥 지나가는 한 행인과 같은 그런 여인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아는 이 의미는 무엇이냐면 이방인으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을 표현할 때에 이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고 해요 그러면서 명망 있는 자들 그리고 또한 그 생활 속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덕을 끼치는 어떤 중요한 자리에 있는 자들 이 두아디라고 하는 그 지역은 여러분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일곱 교회 중에 하나지요 그곳은 이 염색 일들이 산업들이 굉장히 발달했던 그런 도시였어요 그곳에서 자색 옷감 장사로 섬겼던 이 루디아라고 하는 여자는 굉장한 사업가, 의료 사업가였죠 그 여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리에 있었어요 그래서 이 이방인이 유대교를 믿어서 믿음을 가졌던 이 여인에게 함께 모였던 사도바울이 함께 말씀을 전했을 때에 그 여인을 만나게 되어지는데 오늘 저는 주목하고 싶은 이 표현이 어떤 것이냐면 주께서 그 마음을 열었다라는 거예요 주께서 그 마음을 열었다 이 표현은 어떤 의미냐면 국회에 닫혀 있었던 문을 활짝 열어줬다는 강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 자리에 다른 여인들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루디아라고 하는 그 여인을 표현을 하면서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닫혀 있었던 마음을 열어 하나님은 알고 있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구원자이시라는 이 복음은 알지 못했던 그녀의 마음을 강하게 열어 마음은 육에 속해서 우리가 다스릴 수 있고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을 우리는 함께 주의를 통해서 배웠습니다 그러나 더 차원적으로 보게 되어지면 그 마음을 열 수 있는 의지를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 마음 가운데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 마음 가운데 역사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는 거예요 굳이 이 표현을 썼을까요? 그냥 열었다라고 하면 되는데 그때 당시에 그 의미를 깊이 살펴보면 강한 의도를 가지고 열었다라는 의미를 썼을까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음을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 마음을 주장하셨음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국회에 닫혀 있었던 문을 활짝 열어 젖혔다라는 거예요 이 동일한 표현이 누가복음 24장 46절에 나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이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음의 사건 이후로 실망하여 절망하여 그 터덜터덜 그의 걸음들을 옮겨가지요 엠마으로 향했던 두 제자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의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다시 한번 말씀하여 주셨을 때에 그들의 눈이 열렸고 깨닫게 하여 주셨고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도께서 부활하셨음을 보게 하여 주시고 그로마이미야마 그들의 심령 가운데 다시 한번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은혜를 주셨거든요 그때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이때 그 마음을 열어라는 그 의미가 바로 함께 쓰였던 이 마음 이 의미와 동일한 거죠 하나님께서 열어주셨다라는 거예요 저의 삶 가운데에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신 그 역사가 있었기에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각각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죠 어제도 한 자매를 신방을 하는데 그 자매가 저와 이제 나이 차이가 별로 안 나더라고요 한 20년 차이가 났었어요 20살 차이가 났는데 제가 그 나이대가 생각나는 거예요 22살 때 23살 때 그 나이가 생각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하나님 지금은 분명히 깨닫지 못하고 지금은 분명히 그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께 향하고 싶지만 하나님의 역사를 정말 다 볼 수 없는 그 가운데 있는 저 때에 정말 그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있다면 그래서 순종할 수 있는 그 은혜가 있을 수만 있다면 앞으로의 20년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놀라운 은혜 가운데 복음과 함께 살아갈 수 있을 텐데요 그러면서 그 삶을 나누면서 제 삶을 나누면서 그 은혜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어졌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전에 어떤 모습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오늘 이하로 새 날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마음의 눈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럼 열어주시는 그 은혜를 따라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 오늘 허락해주시는 오늘의 흡족한 놀라운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그 놀라운 것들을 보여주셨잖아요 동일하게 우리가 전도하는 그 영혼들을 만나러 갈 때 이 기도가 있어야 될 거예요 하나님 그들의 마음의 눈을 열어주세요 함께 대화하는 가운데에서도 그들의 마음을 열어주시옵소서 굳게 닫혀있는 그의 생각으로 그의 경험으로 그가 믿고 있는 어떤 바로 그가 하나님의 것이 아닌 다른 것으로 채우고 있는 그 마음을 하나님 주님께서는 여실 수 있사오니 하나님 그 마음을 열어주옵소서 하나님이 여시면 그의 삶 가운데 개입하신 하나님의 손길로 인하여서 그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송두리째 바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고린도 말씀해 보게 되죠 세상에 믿지 아니하는 신이 그들의 눈을 가려 복음의 강체를 보지 못하게 한다고 하잖아요 주님께서 그 마음을 열어주시고 눈을 열어주신 역사가 오늘 이 하루 가운데 여러분을 만나는 모든 영혼들에게 일어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학교에서 학생들을 만날 때에도 여러분들 목장 공동체에서 공동체들 만나는 목장 모임 가운데에서도 또한 그곳에서 전도하는 새로운 사업장에서 새로운 사람을 만날 때에도 주님 마음을 열어주옵소서 그때 주님께서 마음을 열어주시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에요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이것이 참 신비잖아요 지난주에도 신방을 하는데 한 형제는 모태신앙이지만 계속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형제에게 책 한 권을 소개하면서 이야기를 해주었어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그 일들을 우리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 하나님 방법대로 형제를 만나 주시고 언젠간 형제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여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실 것이다 그러면서 소개하면서 함께 나눴던 책이 바로 이 CS 루이스가 썻던 예기치 못한 기쁨이라는 책이었어요 이 책에 보게 되어지면 이 CS 루이스가 자신의 삶 가운데 있었던 그런 회심의 이야기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 번의 이런 회심의 사건들이 있었는데 그의 표현에 의하면 한 사건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회심의 마지막 스텝이 언제였는지 분명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단 그 일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해가 쨍쨍 비추던 어느 날 아침 나는 형이 운전하는 옆에 앉아서 휩스네이드 동물원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집을 떠날 때는 분명히 예수 크리스토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믿지 않았는데 동물원에 도착할 즈음에는 확신이 생겼습니다 이 CS 루이스는 무신론자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던 자였어요 그랬던 그를 하나님께서 순간순간 만나 주셨어요 한 번은 그의 대학 강의실에서 그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해 주셨죠 그러다가 또 한 번은 지금 이 기록처럼 그냥 눈사람이 눈이 녹아내리듯한 듯 그런 역사가 그의 마음 가운데 일어났다고 했어요 내가 동물원에 가기 전에는 예수 크리스토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믿지 않았는데 도착할 즈음에는 확신이 생겼다 계속해서 고민하고 있었던 그의 믿음에 대한 그 부분을 하나님의 성령께서 이 마음을 만져주시고 녹여주시고 하면서 그가 하나님 안에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아들 예수 크리스토가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구원자이시구나 라는 것이 믿어졌다는 거예요 또 두 명의 친구와 함께 산책을 하면서 그 세미나룸에서 대화를 하면서 더욱더 확증하게 되어지는 이런 시간들을 통해서 예기치 못한 기쁨 알 수 없는 하나님 그분께서 허락하여 주신 그 기쁨을 이 시에스루이스가 기록하고 있는 그러면서 그 형제에게 이야기했어요 하나님께서는 나는 확신하기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선택한 형제를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여실 거고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지금까지 주변에서 형제를 위해서 기도했던 그 기도의 씨앗들 함께하는 공동체, 함께 그 눈물, 부모님의 그 눈물의 기도 이것들 그리고 또한 형제의 마음 가운데 형제도 알 수 없는 하나님 그분을 향한 또한 영혼을 향한 그 간절한 그 갈망이 언젠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그때의 형제의 마음을 분명히 하나님은 여실 거다 라고 축복하면서 함께 기도해 주고 왔어요 하나님께서 마음을 열어주시는 은혜가 있어야 가능한 거죠 동일하게 우리가 전도할 때도 복음을 전할 때에도 여러분이 수많은 사람들 만나고 학교에서나 사업장에서나 여러분들이 함께 만나면서 복음을 전하는 그 현장 가운데 주께서 마음을 열어주시는 역사가 오늘 이하락 가운데 넘쳐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바울은 그래서 그렇게 고백했던 것이에요 그렇게 마음을 열었던 루디아 어떻게 되어졌습니까? 14절에 보면 그 마음을 열어서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아멘 여기도 보게 되어지면 루디아가 바울의 말을 따랐다 라고 기록되어 있지 않고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사도바울의 그 걸음을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옮기신 그 하나님 그리고 루디아의 그 마음을 열어제치신 그 하나님 그분께서 루디아의 그 마음을 열어주셨을 뿐만 아니라 말씀을 따라 순정할 수 있는 걸음까지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분께서는 우리가 복음의 씨앗을 심을 때 지금은 보이지 않더라도 눈물로 씨앗을 심을 때에 우린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직접 보지 못할지라도 우리가 영원한 그 나라에서 아까 함께 찬양팀에서 불렀던 것처럼 하나님의 천국 잔치가 일어나는 그 기쁨을 우리는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하시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여인이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회당도 없었던 그 지역 그냥 기도 쳐서만 있었던 그 지역에 있었던 그 여인이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건하여 머물게 하죠 마가의 다락방과 같이 오순절 성령의 역사를 이루었던 마가의 다락방과 같이 이 루디아의 이 집이 이제 또 다른 선교 역사의 귀한 복음의 기지로 사용되었을 줄 믿습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가 만나는 누군가가 그 사람의 그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놀라운 선교 역사의 통로가 되어지길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또한 쓰임받고 있는 줄 믿습니다 제가 자리에 없으면 얘기하려고 했는데 우리 대학부에 한 청지기가 있습니다 그 청지기는 김세정 목사님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복음을 잘 받아들이게 됐었어요 그러면서 그때 이후로 또한 우리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서 계속적인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복음 전도에 대한 주님의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 사무실에 있을 때 그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오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한 귀한 장소로 그 사업장이 사용되어져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생각이 났어요 왜냐하면 루디아도 자주 옷감 장사였는데 그 형제도 옷 장사를 하는 형제거든요 옷 장사를 하는데 그리스도인인데 약간 헤어스타일은 좀 그런 형제이기도 하죠 그런데 그 마음 가운데 항상 복음에 대한 열망이 있어요 그러면서 이 대학부에 어제 어떤 일이 있었냐면 대학 건대에 다니는 우리 1학년 학생들 중에 전문가를 만나서 인터뷰를 해야 되는 일들이 있었대요 그래서 과 동기들과 함께 이 전문가를 만나서 인터뷰를 할 건데 그 전문가를 그 형제 우리 청지기로 정하여서 그곳에 가서 함께 나눌 때 또 복음을 전할 그 기회를 함께 나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어제 함께 듣게 되었었어요 전사님을 통하여서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마음을 여서서 하나님의 복음의 사람으로 세워가시는 그 역사를 통해서 또 다른 복음의 역사를 이어가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참 귀하다라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들이 만나는 그 누군가가 여러분들이 만나서 복음을 전하는 그 누군가가 우리에게 허락하신 우리의 삶에 예배하신 루디아는 아닐지 여러분들이 만나는 그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관계하는 그 사업의 자리에서 여러분들 학교에서 여러분들이 삶에 예배하신 루디아를 만날 수 있는 축복이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또 복음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그 은혜를 누릴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일하시죠 지난번에도 우리 대학부 친구들과 함께 전도를 했어요 이렇게 비타 500이 라벨지를 바꿔서 에타 500 예수님 사진을 붙여서 당신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복음을 들으십시오 듣지 않아요 막 듣지 않아요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열어주셔서 한 청직이는 계속해서 그곳에 있었던 한 학생들에게 따라가면서 이야기를 했다고 또 전하고 또 한 청직이는 얘기를 전하다가 자신의 예수님을 만난 이야기를 전했을 때 그가 들어주었다고 전도사님은 남자 두 명 사이에 딱 껴가지고 계속해서 걸어가면서 그 남자 형제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도 하고 자매도 아니고 남자 형제들 사이에 담대함으로 또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복음을 전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그 씨앗들은 반드시 그 심령들 가운데 심겨졌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하루 가운데에도 여러분의 삶에 예배하신 루디아가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함께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주님께서 그 은혜를 나누게 하실 때 순종하면서 나아갈 때에 오늘 주께서 그 마음을 여시는 성령의 역사들이 임할 줄 믿습니다 우리를 통하여서 먼저 하나님 그분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셨잖아요 열어주셨고 우리의 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옮겨주시며 그 옮겨주시는 그 걸음에 순종할 때에 루디아를 만나게 되는 역사 또한 로마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복음이 확장되었던 하나님의 그 큰 그림과 같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루어질 하나님의 복음을 위한 큰 그림을 이루어갈 수 있는 통로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우리 함께 기도하길 원하는데요 어제 책임 목사님을 통화해서 말씀을 듣고 대학교 친구들도 그렇고 여러분이 위에 올라가서 또 전도지를 챙겨서 막 가시더라고요 여러분들 이 전도지를 챙겨서 나아가시면서 복음을 전할 때 결코 여러분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아요 저는 믿습니다 땅바닥에 떨어진 전도지도 사명이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복음이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또한 하나님의 복음이 영화롭게 되어지길 예수님을 축복합니다